왕은 오차라고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.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경비원을 두어 그 과일 나무를 지켰다.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전름빨이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흉계를 꾸며 한패가 되어 과일을 따먹자고 의논을 했다. 그리하여 장님이 전름빨이를 어깨 위에 올려앉히고 전름빨이는 방향을 가리켜서 두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실컷 훔쳐먹었다. 왕은 몹시 놓아여 두 사람을 신문하였다. 장님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과일을 따먹을 수 없다고 변명하였고 전름빨이는 저렇게 높은 곳에 자기가 어떻게 올라가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.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왕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.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둘의 힘은 하나보다 훨씬 위대하다. 사람은 육체로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정신으로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. 따라서 육체와 정신이 힘을 합쳐야 비로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낼 수가 있다.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 한 명보단 두 명이 더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지 두 명이서 하면 힘을 합치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힘을 합치자 아빠는 몰래 먹고 거짓마라 하는 건 좋지 않다. 아 그것도 있네.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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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